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데디몽키 입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 분들과 구독자 분들에게 전해드릴 강의는 서브앤드 발리 네트로 대시에서 내가 밸런스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앞편에서 무작정 돌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공을 보면서 공간력을 가지고 공간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스텝으로 공과의 거리를 벌려주고 거기 그 구간을 지나서 그 구간을 지나서면 이제 공을 쳐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발리에서 서라고 하는 분도 있고 달려 들어오면서 하라는 분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들어오기 늦어 빨리 들어오면서 발리를 뛰어들면서 해야지 그 다음에 왜 안서 안서니까 발리를 안정되게 못하잖아 그죠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기준으로 나누냐면 내가 서브를 아니면 내가 대시를 어프로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두고 그 다음 서서 칠 것인가 아니면 달려들면서 칠 것인가를 내가 결정을 하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첫 서브를 넣고 첫 서브를 때리고도 리턴이 너무 좋아서 패싱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왜 나느냐 첫 서브를 때리고 나서 내가 상대방이 리턴을 겨우 할 것이다 나한테 좀 더 좋은 공이 올 것이다 생각하고 들어가는 경우에는 달려 들어가야 되죠 내가 어프로치를 강하게 했다 그러면 상대방이 뭐 슬라이스나 아니면 좀 안정되게 돼 이렇게 컨택만 할 것이다고 생각하면 멈추는 구간이 없이 달려 들어가야 되겠죠 하지만 내가 세컨 서브나 아니면 어프로치를 조금 상황이 상황적으로 쉬운 공을 주고 들어갔다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힘을 모아 날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밸런스를 내가 공을 받아 줄 수 있게 내가 공을 받쳐 줄 수 있게 달려 들어가면서 치는 게 아니라 서서 나의 체중을 앞으로 돌진시키지 말고 앞으로 들어가지 말고 체중을 약간 제자리에 서서 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걸 판단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네트 대시가 어려운 거예요 내 공이 약해서 상대방이 체중을 실어 때린다 그러면 뛰어 들어가면서 이렇게 받아 줘야 되겠죠 무게를 그래야 안정적으로 이 공이 안 튕기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앞에 설명을 들었던 거를 그죠 한번 투인원 레슨으로 우리 데디몽키가 하는 걸 직접 보시죠 어떤 느낌인지 오늘도 수고하고 있죠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거 이렇게 수고하는 데디몽키한테 또 좋아요 구독도 누르고 가셔야죠 뭐라도 해주고 싶죠 고생하니까 빨리 빨리 하시고 갈게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데디몽키가 가정은 나의 서브가 약하고 상대방이 세컨스 강한 공을 칠 때죠 칠 때는 지금처럼 뛰어가면서 이 공을 안정적으로 받아 주기 위해서 속도를 줄이고 있죠 선다 뛰어가면서 내가 이 공을 안정되게 받으려고 스피드를 줄이거나 아니면 멈추죠 첫 발리가 많이 튕기시는 분들 내가 이 공의 힘을 죽이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스피드를 더 줄여 보십시오 그러면서 줄이다 보면 서게 되겠죠 근데 내가 내가 발리에 조금 더 죽이는 발리 밖에 못하다 그러면 지금처럼 우리 데디몽키가 하는 것처럼 속도를 좀 더 높여 보십시오 이해가 좀 되나요 내가 이 발리를 어떻게 죽이고 강하게 치기 위해서 스피드를 뛰어가는 나의 몸의 스피드도 죽여서 안정되게 나의 스피드를 높여서 강하게 이해하기가 쉽죠 단순히 우리가 공을 서서 스윙의 속도 그 다음에 주는 힘으로 스텝으로만 이 공을 컨트롤 하는 것이 아니고 스텝으로 이 공한테 실리는 체중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임팩트를 줄 수도 그 다음에 임팩트를 죽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발리를 항상 강하게만은 못하죠 상대방이 그렇게 안 주죠 낮은 발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컨트롤 해야 될 이런 공들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강타만 치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공을 죽여주는 그런 안정된 발리만 해서도 또 안 되겠죠 달려가는 속도 이런 걸 죽이고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공을 좀 더 안정되고 때로는 공격적이게 칠 수 있다는 거죠 어렵죠 여러분 테니스 어렵습니다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저것도 생각해야 되고 좋아요도 눌러야 되고 구독도 눌러야 되고 어려워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